KXO 리그 팀들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KSA 최대 입시의 경기 어렵게 부상자도 일부 발생했지만 리바운드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박민수가 안쪽 들어갑니다 박민수 첫 득점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강우영 강하게 붙어주면서 한재규 득점 성공 잘 뛰어 들어갔죠 코스오버 흔들면서 줄꽃을 찾는데요 그리고 강우영 미들슛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하도현 박민수 안쪽 투입 그리고 하도현 편안하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박민수 아 박민수 크미나 매치압의 열쇠이기 때문에 네 자 추가 자유투를 가져오는 한재규 네 활로를 못찾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자 김민섭 네 자 완벽한 오픈 이강호 네 심호판 이후에 그렇습니다 자 오피한 상황 네 자 한재규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의 득점은 반드시 필요하구요 그렇죠 네 네 저 실수를 주면은 김민섭 네 네 네 추가 자유투를 가져오는 김민섭 하하하하하하 경기를 끝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이렇게 하늘 내린 인체가 21대 10으로 KSA를 꺾고 자 이번 2021 KXO 3X3 홍천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Sat